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또 국제 유가에 대해서도 계속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C 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준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금리까지 떨어졌고 어떤 양적 완화라는 카드까지 지금 꺼내든 상황인데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떤 비와 어떤 판단 갖고 계신지부터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양적 완화는 들어가는데 금리는 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제로금리로 들어가고 추가로 양적 완화를 7천억 달러를 더 투입을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금요일에 1조 5천억 달러를 지금까지 투입을 했었는데 거기다 추가해서 이제 2조 2천억 달러의 유동성이 공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또 유가가 굉장히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30불대의 유가라 그러면 WTI가 그러면 금리가 사실 2% 정도 내려간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연준은 여기에서 최소 2조 이상의 유동성을 더 풀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아주 과감하고 공격적인 양적 완화가 미국에서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공격적인 양적 완화나 그리고 어떤 부양 체계에 대한 일환으로 지난 주말부터 이런 소식들이 들르고 있는 건데 다만 참 아이러니한 건 선물 시장 흐름을 보면 글쎄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좋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증시를 미국 증시를 이끌어왔던 것이 바로 ETF하고 ELS. 그다음에 증시 관련, 그게 이제 주로 증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하고 ELS가 이끌어왔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여기에 연동된 주가지수 선물들이 받쳐서 땡겨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서히 꺾이기 시작하니까 마진콜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주가지수 마진콜을 방화하기 위해서는 원유에서도 그동안 돈 벌었던 것들이 들어가고 그걸로 막았는데 막지 못하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금이라든가 팔라디움에 있던 그 자금들이 또 빠져서 마진콜에 꾸게 들어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 증시가 계속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던 시장이 공포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동성이 더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연준이 이런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심각한 거야 진짜 뭔가 안 좋은가 보다라는 사인들을 계속 받게 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공포지수 그러니까 빅스지수가 급등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스웝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런 시기에서는 좀 주춤해야 돼야 원론 쪽으로 맞는 건데 오히려 같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선은 제가 가져온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스웝지수하고 빅스지수 두 개를 같이 보여주는 게 있는데 위에 게 스웝지수고 밑에가 빅스지수입니다. 그러면 스웝지수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기초자산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즉 파생 상품에 대한 기초자산이 흔들린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흔들려 그러면 일단 ETF에 대한 주가 지수가 흔들린다. 첫째가 그것이 있을 수 있고 ELS 같은 것도 있고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장외 파생. 쉽게 얘기해서 서브프라임으로 나오는 기업 레버리지 론. 미국의 그런 것들을 기초자산으로 한 시엘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선순위, 후순위 채권들이 있습니다. 증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그게 터졌을 때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쉐이더 업체들이 이런 서브프라임 레버리지 론을 되게 많이 일으켰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가지고서 만들었던 장외 파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더 이상 여신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인다 하다가 저유가까지 겹치니까 이 쉐이더 업체들이 사실 고사위기에 직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발행했던 레버리지 론이 계속 트리플 B 혹은 그 이하. 그래서 스피클레이트 즉 투기급 아니면 서브인베스트 그래서 투자 부적격까지 가는 거죠. 이게 자꾸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늘어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여기에 달려 이것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죠. 이것은 이전에 2007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하고 똑같은 양상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압 지속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기초자산들이 흔들렸다는 거고 그럼 이 기초자산이 그러면 왜 흔들렸느냐 얘들이 신용이 좋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한 기초자산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와 비교를 해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결국 그 하위에 있는 상품들이 계속 무너지고 무너지고 하다 보면 나중 가서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를 정도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혀 상반된 흐름의 지수가 같이 급등하고 있는 얘기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집어주신 것처럼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부도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흐름도 이런 공포감이 잡힐 수 있을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사실 연준의 FMC 정례회의가 17일에서 18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로 이제 뭔가 나와도 예상을 했었는데 주말 사이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시기적으로도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도 좀 더 압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저는 일단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미국하고는 약간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기업의 금융에 대한 것 그다음에 금융기업이 굉장히 많은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해서 금융시장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버블을 일으키고 키울 수 있는 점에서는 미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이번 같이 이런 한 번의 뭐라 그럴까 정리되는 시기 한쪽이 붕괴가 되면 연쇄 붕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또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공격적으로 나가지는 않은 대신에 또 굉장히 방어적으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주가는 11년 동안 해가지고 거의 바닥에서 박스권만 유지를 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그때 이제 2600선 잠깐 찍고서는 그다음에는 2000에서 한 2200선을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그러면 이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탄탄하게 박스권을 유지했다면 설사 두들겨 맞더라도 이거는 이미 지수는 선반영이 됐다고 봐요. 제가 지금 나온 것들은 이미 선반영이 돼서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글쎄 약간 한국은행에 좀 집중을 해보면 한국은행은 저는 봤을 때 금리를 크게 내리지 않고 아니면 내리더라도 0.25% 정도 아주 쇼스텝 정도로만 갈 거라고 봅니다. 25BP 내리는 거면 시장에서 거의 반응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우리가 악재라는 악재는 다 받은 상태인데 여기서 굳이 더 내려갈 때가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제로금리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도 그냥 우리는 버티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조금 있으면 글로벌, 코로나 바이러스는 4월 정도 되면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소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물 건너가지고 오는데 1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한 이래로 4월 이제 와가지고 한 3개월 시차를 두고 이제 미국에 넘어왔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 데 해결하는 데는 그 땅덩이 넓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최소한 9월에서 10월까지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국토도 좁은 데다가 또 미리 두들겨 맞았고 그래서 이제 곧 거의 진정이 돼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거에 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거기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가지고서 굉장히 낮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가지고서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 자체도 우리나라가 좀 다르고 금융시장이 어떤 구조적인 어떤 변수들도 미국보다는 덜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측에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예상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도 뭐가 나오든 이번 주 안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얘기 그러면 이어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뭐 계속 변수가 되고 있고 사실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 대신 증산 쪽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만 상황이 이럴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좀 이런 흐름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그쪽은 그쪽대로 나름 심각하거든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살림이 안 돼요. 살림이 안 되는 상황에 왔는데 일단 1월에 오펙플러스가 지금까지 국가가 감산을 했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사우디가 볼멘소리하는 게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하면 1월에 오펙플러스에서 감산했던 거를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 사우디가 184%를 감산을 했습니다. 즉 원래 목표했던 쿼터에 비해 가지고 거의 2배 가까운 감산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러시아는 얼마냐 하면 78%밖에 감산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팠다는 얘기죠, 기름을.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속이 되면 굉장히 양이 많아지고 그 금액도 되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감산을 해서 유가를 유지를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자꾸 표면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러시아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1월에 러시아가 사우디보다 훨씬 더 많은 절대적으로도 많은 양으로 더 많이 퍼냈거든요. 원효를. 그랬기 때문에 점유율이 사우디가 되게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이번에 증산을 하고 점유율을 늘리겠다 그러면 결국은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지 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지금 어떤 국제 유가 가격 관리를 할 때가 아니라 점유율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계속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최대 피해는 결국 미국 쉐일 오일이 될 거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사우디가 바라고 목표하는 바도 그럴 테고 아무래도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그러니까 얼마 묻혀 있을지 모를 쉐일 쪽보다는 그래도 지금까지 어떤 카르텔을 형성했던 기존의 전통적인 산유국들이 더 유리하고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는 좀 얘기가 다른 게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석유업체는 오일 메이저들 철저하게 자본주의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오일 메이저들이 원래 이 쉐일 업체들을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하나씩 하나씩 인수합병을 2년 전부터 진행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업체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돈줄이 끊어지고 그다음에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저유가 상황이 이제 저유가로 자꾸 가게 되면 이제 거의 파산 신청해야 되는 상황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오일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줍어먹겠죠. 그러면 이렇게 줍어먹는 건데 여기에 과연 사우디나 다른 러시아 업체들이 끼어들 수 있느냐가 이제 제일 변수가 되겠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 경제였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는 업체한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라고 그래놓고 이 쉐일 업체들이 감산할 때마다 유가가 오르는 거를 보고서는 그때마다 엄청난 양의 쉐일 오일을 풀었거든요. 그거를 정부에서는 그냥 시장 논리라고 방임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는 구조 조정이 되고 정리가 되는 단계라고 보시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가져온 자료가 이제 유가가 내려갔을 때 과연 어느 정도로 쉐일 오일이 이익을 보느냐거든요. 여기 오른쪽 아 왼쪽에 보시면 까만 게 이제 30%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유가가 저 정도가 됐을 때.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면 회사 이름도 이글 포드라든가 베켄이라든가 페미안 같은 이런 회사들은 30% 정도 이익을 보려면 대략 유가가 50불대의 박스를 유지를 해야 되고 40불대가 되면은 저 파란색 즉 10%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가는 31불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제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는 뽑아도 팔아도 결국은 본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익이 나지 않고 그러면은 이들은 레버리지 론을 더 이상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곧 조만간 파산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연준에서 기자회견할 때 파월 의장은 뭐라고 하냐 회사체나 CP는 매입하지 않겠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이 쉐일 업체들에 더욱더 목을 조이는 결과가 될 겁니다. 지금 뭐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트위터 보니까는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좋은데 이게 가솔린 값이 떨어지겠네라고 이렇게 올려놔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본인 입장에서도 이거는 대선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양날의 검이니까 이게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지금 양적 완화를 들어가는 건데 지금 유가가 이만큼 떨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연준금리 2% 인한 효과가 같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2조 달러 정도의 2조 달러를 풀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균형 재정을 형성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채권을 사들이고 돈을 푼 다음에 사들인 채권을 롤러버하지 않고 바로 소각해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엄청난 양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제 유가의 구조나 흐름을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식을 모르고 하는 말은 당연히 아닐 텐데 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시장에서는 각기 자신에 맞게 또 받아들인 면도 있을 테고 자신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것도 어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들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원래 수준 내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기간도 사실 중요한 건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일단 연말 대선 때까지는 그렇게 쉽게 올라가기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한 10월까지는 갈 걸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게 올라가기 힘들 걸로 보이는데 최근은 전략 비축유를 미국이 구매를 해가지고 유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략 비축유가 이제 4개의 기지에다가 지금 한 7억 1,700만 배럴 정도를 지금 저장할 수 있고요. 하루에 한 450만 배럴 정도를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주로 어디냐면 멕시코만 쪽에 저기 텍사스, 루이제나, 그러니까 남부 쪽에 다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와서 이게 보통 전 세계로 다 퍼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에 이 얘기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9월달에 작년 9월에 아람코가 드론의 피격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부족한 생산량을 메꿔주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최대 량으로 방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냅둬던 게 공식적으로는 7천만 배럴인데 제가 아는 라인 쪽으로 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거의 2억 배럴 이상을 뽑아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실제로 사들일 수 있는 건 훨씬 더 많은 거죠. 미국 입장에서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50불 때 해가지고 전략 비축유를 사우디에 팔아먹고 지금은 30불 때 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반값에 사들였으니까 그만큼 돈이 남았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를 하냐면 이제 또다시 전략 비축유 기지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를 거기에다 예산을 거기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절감한 자료가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은 이 석유에 대한 그 패권을 더 늘려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저 지도가 뭐냐 하면 이제 4개의 지도가 브라이언 마운드부터 해가지고서는 4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들어오면 바로 크루드들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서 4개의 저장소로 들어가고 특히 이제 여기는 암염으로 돼 있고 완전히 공기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산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기구 보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지요. 참 뭐 앞으로의 흐름들 전망들을 함께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자면 글쎄요. 쉽게 다시 회복되거나 올라갈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사우디나 러시아 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지금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 역시 다시 한 번 빠르게 회복되기는 힘든 변수 중에 하나겠네요. 예,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기들이 너무 그동안에 많이 감산하느라고 고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도 지금 안 하던 부가가치세도 지금 하고 있고 다시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중에서 돈 있는 사람들 이민을 받아주는 쪽으로 이민법도 바꾸고 완전히 뭐라 그럴까 돈이 없다라는 걸 너무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증상 경쟁은 상당히 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자신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그때 이제 미국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펙플러스가 가격 통제력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입할 겁니다. 참 이렇게 국제유가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현황들에 대해서 따져봤는데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그런 FMC나 또 금리 얘기와 지금 했던 국제유가 얘기를 한 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제를 해주셨던 게 국제유가가 이렇게 떨어진 게 금리 한 2% 정도 떨어진 효과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직접적으로 상관관계를 묶어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저는 우선은 유가가 떨어진 것부터가 우선은 주가지수 선물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마진콜을 메꾸기 위해서 원유 선물을 끌어다 쓴 게 제1번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시장의 도대체 유동성이 어떻게 돌아갔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봤을 때 제가 이제 그거를 간단하게 투표를 만들어가지고 가져온 게 있는데 우선 투자자들이 주가지수하고 ETF를 주가지수 ETF나 ELS 혹은 주식시장에다가 자기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상품을 만든 아이비나 해지펀드들은 이걸 가지고서 돈을 가지고 주식시장하고 주가지수 선물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경기를 부양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돈이 도르니까 이게 그럼 당연히 ETF하고 ELS도 돈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여기서 돈을 빼느냐 돈을 안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돈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죠.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상태에서 투자자들은 더 돈을 낼 거라면 더 집어넣고 더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이 과정이 무한 반복이 되다 보면 시장에서는 돈의 유동성은 떨어지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 주가 그리고 돈이 떨어졌을 때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그 유동성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주가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금 이 모든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또 이거 말고도 역시 또 다른 탐욕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기초자산이 부실한 이런 서브프라임 레버리즈론으로 형성된 이런 CLO 같은 데도 이런 돈들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마진콜을 메꾸기 위해서도 이런 돈들은 이 실물 상품에 들어가 있던 실물 인수도 상품에 들어가 있던 메이저 쉽게 해서 원유와 금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탁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돈들이 마진콜을 메꾸기 위해서 주가치수 선물이나 ELS나 ETF에 들어가 버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순식간에 소멸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상 때문에 사실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처음에는 이동을 하다가 지금은 위험자산, 안전자산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죠.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믿을 건 달러밖에 없다 그러고 달러 인덱스가 지난주부터 화요일부터 계속 쫙 올라가서 거의 99루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다 그 이유 때문인 거고 연준은 지금 현재 여기서 분명히 이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버넨키 의장이 그렇게 미친 듯이 버넨키 헬리콥터 같이 돈을 뿌려야 된다고 했듯이 그렇게 돈을 뿌렸던 걸 배워가지고 이번에는 초장에 그렇게 무식하게 집어넣을 거라는 거죠. 즉 제가 봤을 때는 이 달 안에 분명히 2조 달러 더 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이 시장을 잡으시고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연준은 또 다른 수단을 써서라도 돈을 더 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금융시장이나 이런 주식 투자 참여자분들께서는 위험자산이 떨어지면 안전자산이 올라야 되는데 왜 이 한 일주일 사이에는 안전자산이 같이 떨어지지 라는 의문점이 좀 있으셨을 텐데 약간 하나만 더 들어가서 구조적인 문제들을 보면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그러니까 오르는 게 없는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마지막으로 좀 투자 방법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제가 봤을 때 제 최고의 마지노선 어느 만에 아니면 다우 지수를 했을 때 21,000선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다우 선물 지수를 보면 21,798까지에 와서 일단은 스탑을 했어요. 우선은 그랬는데 이 21,000선을 지키기에 가지고서 아마 연준은 엄청나게 많은 양정관을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일단은 약간의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이상의 떨어진 이제 하락은 일단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충격은 조금 시간차를 두고 우리나라에 놓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역시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동안 악재라는 악재는 다 견뎌놨고 그다음에 이미 오랫동안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충분히 펀더멘탈은 탄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에 대한 판단이나 또 투자 전략 측면에서 어떤 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들어봤고요. 소장님의 말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국내 증시가 좀 그래도 이런 변동성이 클 때 좀 버텨주는 힘도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